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뉴스타파가 아니라 JTBC에 근무할 때인 2022년 2월에 썼던 기사 때문이죠. 저희가 지금 자료화면으로 띄우고 있는데 이게 봉 기자님이 2021년 2월 21일 그리고 28일에 3건의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 이런 제목이 있고요. 정여강 녹취록 등장 계좌 압수수색하고 미입건 조우영 대장동 묻지도 않아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 영웅담처럼 얘기 이런 보도였어요. 이게 보도한 지 한 2년 반이 넘었지만 봉 기자님의 기억을 살려서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면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죠.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8개월 9개월 지난 일인데 저도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찾아보고 하는데 저 때 당시에 제가 저거만 보도한 게 아니고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해서 이른바 노래방 정영학과 유동규 김만배 3명이 나눈 노래방 대화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리포트 보도를 했었어요. 그거는 저 보도에 앞서서 그런데 녹취록과 수사기록 일부를 해서 봤더니 2021년 10월 26일에 제가 대장동 자금청인 조우영 씨를 직접 만났는데 그때 한 100분 동안 나눈 이야기가 상당 부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이분 나한테 엄청나게 거짓말을 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이분이 굉장히 깊숙하게 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조우영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수사기록을 보니까 검찰은 이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가 조우영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알고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지? 저는 굉장히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영수 전 특검에 아직도 검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강한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어찌 됐든 10월 26일에 제가 조우영을 인터뷰를 하고 정식 인터뷰는 아니었죠. 몰래카메라 인터뷰였는데 지금 JTBC에서는 제가 그걸 하고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2일에 제가 조우영 인터뷰를 갖고 두 꼭지를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제 후배들이 읽었지. 후배 두 명이 11월 2일에 조우영 인터뷰를 가지고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한 인터뷰를 두 꼭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왜 못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저를 만났을 때 지금 조우영의 말이 진실인데 제가 안 실어줬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빼먹었다 이런데 그렇다면 조우영이 저를 만났을 때 대장동 그분이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그분은 유동규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물어봤죠.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은 100% 유동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아니 그분 지금 다 그분 하면 김만배보다 김만배 그분이면 그분 나이가 많으니까 유동규는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또 JTBC와 제가 만나기 전에 JTBC와 남욱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 게 있잖아요. 애매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봤죠. 아니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하면 나이가 더 많아요. 정사가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에이 이재명은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최용길 성남시의회 의장과 유동규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걸 100분 동안 엄청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저의 관심은 사실 그분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저의 관심은 당신 보니까 대장동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연루가 다 다른 사건에도 연루가 돼 있고 특히 경기도 풍동에 당신이 차린 그 회사 거기 당신의 배임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 덮어준 거 같아. 그래. 대장동은 윤캠프 주장대로 당신 주장대로 정상대출이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쳐. 그런데 이 다른 사건 경기도 풍동에서 당신이 80억 돈 빼돌린 거 이건 봐준 거잖아. 그리고 이거 이듬해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또 했는데 또 봐줬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이게 그날 저의 만남의 주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JTBC가 중간보호서를 하는데 좀 기가 막힌 게 아니 그러면 저한테 좀 물어나 보던지 정말 몰라서 저렇게 낸 건지 저런 것들은 사실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재판 가면 뭐 다 드러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찌 됐든 조우영의 말 중에 지금 검찰이 굉장히 취사 선택해서 그리고 조우영이 그럼 저한테 아 그러면 저 사실 김만배 기자 통해서 박영수 특통금 통해서 청탁해서요 봐준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우영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안 실어줬냐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분은 이재명 아니다 이런 것도 실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한 말들 여러 걸 다 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걸 사건을 되돌려가지고 딱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조우영의 진술만 취사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우영은 지금 사실 이분 수사 받은 거는 제가 아마 좀 기여한 게 있겠죠 왜냐하면 전 계속 기사를 썼으니까 아니 천화동인 6호 니네가 수사 다 해놓고 실소유자라고 왜 안 불러 계속 기사를 써 대니까 천화동인 이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과 박영수 특검은 한 몸 같은 존재라 그래갖고 올해 4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수사가 시작된 건데 지금 이분이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화동인 6호 정말 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조우영의 말 중에 천화동인 6호는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검찰이 윤석열 만난 적 없어요 이것만 딱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 드리면 저랑 100분 인터뷰할 때 윤석열 주인검에서 만났어요? 아니요 만난 적 없습니다 이 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JTBC는 마치 제가 다 물어보고 들었는데 그게 제가 없다고 반발하니까 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그때 취재를 지시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밑에 후배한테 조우영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거는 딱 두 가지다 인허가 그리고 돈입니다 그렇죠 특히 돈 중에서도 초기 자금이 중요하거든요 왜 초기 자금이 중요하냐면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성만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2009년 11월에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5억 원을 끌어왔고 2015년에 이제 이 대장동 화천대유나 이 업자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됐을 때 그때도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키넴 파트너스라는 데로부터 SK 계열사로 지금 됐죠 키넴 파트너스로부터 한 500억 가량을 끌어온 게 바로 조우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이분은 뭔가 핵심이다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천화동인 6호가 그때도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당신 건데 이거 그때 왜냐하면 조현성 변호사라는 분은 법무법인 강남에 그냥 변호사였고 그냥 조우영의 민사소송을 도와주는 분이고 대장동 사업관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 지분 7% 그리고 그 수익으로 치면 282억이 넘는데 그분이 그걸 왜 가지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제가 봤더니 그 조현성이란 분이 명목상 소유자인데 이거를 조우영의 기존 오디오 업체 회사가 있어요 이게 한몸이 되더라고요 천화동인 6호라는 회사와 조우영의 기존 오디오 업체가 한몸이 돼 있고 조우영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서 저는 이건 100% 차명이다 라고 직감을 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만났었는데 이분은 거의 계속 거짓으로 일관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분만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조우영의 회사 직원 아주 오랫동안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최측근인데 이분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내막이나 경기도 풍동 사건의 내막이나 그리고 조우영이란 사람의 캐릭터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파악하고 만났고 조우영을 인터뷰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그분한테 이런 일부 내용들이 오늘 저희 뉴스타파에서 기사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친정이었던 JTBS에서 열심히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약간 버림을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버림을 받기 전에 제가 버렸잖아요 작년 10월에 제가 버리고 나온 거죠 제가 쫓겨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사직하고 나온 건데 방어를 해주기는 커녕 사실상 오히려 정권에 백기를 든 듯한 느낌이에요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8월쯤에 갑자기 보도 담당 대표가 갑자기 바뀌어요 굉장히 어이없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 갑자기 찌라시에 JTBC 보도 대표가 바뀐다 뭐 있는데 그게 또 바로 실제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JTBC에서는 권력을 비판하는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는 하기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사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뉴스타파에 오니까 뭐 그냥 마음껏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는 없어서 못하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씁쓸한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열심히 취재를 했던 친정 같은 곳에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좀 당하는 거 보면 참 씁쓸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마침 또 하다가 최근에 경향신문과 뉴스버스를 압수색했고 저랑 약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MBC의 손구민 기자예요 손구민 기자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 보도했던 거를 지금 또 문제 삼은 수사 대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MBC 그분은 MBC 기자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걸 보도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경향신문의 보도와 저의 보도는 제가 약간 근거만 거기가 피의자신문 조사를 할지 녹취록이 추가된 것이지 보도의 내용과 결론은 똑같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이 있다라는 것인데 경향신문은 자기들의 보도에 대해서 봤는데 점검해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JTBC는 봤더니 허위와 왜곡과 누락이다 같은 보도를 했는데 결론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달라요 굉장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사실은 뭐 일일이 반박할 만한 증거와 자료가 있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또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또 재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재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가 밝혀지면 그때 책임을 지어야죠 어쨌든 이제 봉지국 기자님이 JTBC에 근무할 때 보도했던 그 보도 내용의 핵심은 핵심 중에 하나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숙 과장을 주인검사로 한 부산조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팀이 대출 알선 브로커인 조우영을 봐줬다 이제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혹을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 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혹하게 수사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수사할 수도 있고 아예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봐주기 수사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조우영은 사실 부산조축은행 대출뿐만이 아니고 피자금 조성 세탁에도 관여를 했고 그리고 또 부산조축은행의 사실상 차명회사를 네 곳이나 직접 운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부산조축은행하고 조우영은 사실 거의 한 범위나 다른 거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뉴스토프에서 아무리 관련 판결문까지 취재를 해서 공개를 하고 보도를 해도 지금 언론들이 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 있겠죠 검찰이 불러주는 내용에는 관심이 많고 많죠 그리고 드러난 증거들은 관심이 없는데 지금 대출브로커라고 하지만 조우영 씨는 자기 스스로도 저 대출브로커 아니에요 건축업자라고 얘기하죠 저의 번업은 시행사 대표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네 개의 회사를 운영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세 개의 회사는 시행업을 하는 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은 걸 지어서 판 고급 파우나우스 같아요 저희가 이제 부산저축은행 관계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이분이 운영한 회사는 순수하게 이분 게 아니고요 부산저축은행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무슨 영리사업을 따로 하면 안 돼요 금산분리라고 하잖아요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놨잖아요 우리 원칙이 그때도 그랬는데 특히나 이제 돈을 자기 대주주 회장이나 부회장 임원들이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좀 재미를 봤던 거예요 IMF 끝나고 돈이 없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시행업의 PF 대출을 막 하다 보니까 재미를 보다가 어떻게 되냐면 야 그냥 우리가 직접 하자 이거 돈 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소유한 차명 차명 시행사들이 120개가 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조호영 씨가 세 개를 운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도 이제 약간의 지분은 그런데 이분은 아주 바지사정은 아닌 게 그래도 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일부 지분을 가졌고 공동 지분을 가진 형태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갖고 행한 차명 SPC들 SPC가 그 시행사 특수목적법인들을 수사한 겁니다 라고 그때 토론에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20개 특정된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SPC 목록 75번째 75번째가 조호영의 회사 더 뮤지엄 양지라고 아예 그냥 리스트에 있어요 리스트에 있는데 거기는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이분이 단순한 대출 브로커가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SPC를 그것도 시행사만 해서 최소 3개를 운영한 분 그냥 운영만 했나? 저희가 딱 봤더니 무슨 뭐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 2월에 문을 닫아요 그래갖고 뱅크런이라고 난리 났잖아요 서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뱅크런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들은 알 거 아닙니까 곧 망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2010년 한 7, 8월부터는 얘들이 알아요 우리 곧 망하네 딱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정관계 로비를 좀 해야겠다 이걸 막아야 돼 로비를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좀 빼돌려 놔야겠다 미리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로비스트들한테 전달했고 정관계 로비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대출 브로커를 할지 아니면 조우영이 그때 당시에 로비 자금을 배달한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이라는 심부름꾼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PF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3명 중에 1명이 조우영 사장이다 그리고 대장동도 처음에는 다 조우영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또 이것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 2011년 3월부터 대검중수부 수사가 시작됩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 시작되는데 딱 그 직전까지 그럼 대장동 시행사 사업권은 주인이 누구였냐면 조우영이었어요 조우영이 인수를 했던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터지니까 돈까지 줬어요 조우영이 10억 원을 줍니다 한 40억 정도의 계약을 하고 10억을 선금으로 줬어요 지불이 돼 있고 이미 이 대장동 사업권에 대해서 매매가 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 주식의 주인만 바꾸지 않은 상태예요 명의상으로 실질적인 주인은 대장동 사업의 주인은 그때 당시 조우영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지금 얘기 안 나오잖아요 조우영은 단순한 대출 브로커 알선이 아니고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배달 그리고 차명 SPC를 운영했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더군다나 알고 보니까 대장동 사업권의 주인 검찰 특수부가 좋아하는 범죄 혐의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조우영의 실체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불러주면 그걸 또 그대로 충실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검찰이 저렇게 기소권, 수사권이 있지만 그걸 막 휘두르고 할 수 있었던 때는 보면 언론이 검찰의 얘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나 앵로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 나르는 보도 행태가 지속될 때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5개 언론사를 그리고 6명의 기자를 압수색을 하고 자택을 회사를 또 압수색하고 하는데 가져갈 때 딱 이 사건 관련 한정에서만 가져가겠습니까 모든 걸 가져가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는 검찰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조우영의 그런 사실 캐리어들이 있어서 사실은 천화동의 6호 소유주도 될 수 있고 사실 그런 거였겠죠